배스를 잡으러 왔다가 희한한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주인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아마 있는 거겠지 만약에 장마에 떠내려 왔다면 이렇게 안 있을 겁니다 아마 옆으로 누워 있거나 그랬을텐데 안에 보시게 되면 물고기를 잡아놓고 버리고 갔어요 이거를 다 그래서 물고기가 다 죽은것 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러냐 사람이 자 안에 보여드릴게요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아 이거 보세요 물고기를 잡아놓고 이렇게 버리고 왔어요 방치하고 아 대박이다 와 다 죽었다 꺼내지지도 않네 아 냄새 안에가 진짜 물고기들이 다 썩을 때까지 여기다가 버리고 갔습니다 와 냄새 엄청 심해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아 이거 보세요 참혹합니다 진짜 일단 주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여기에 두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랬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가 제